01955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bi인베스트먼트입니다. sbi인베스트먼트 은 는 동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하여 중소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과 창업투자조합이 결성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6년 11월 24일에 설립됨 1989년 9월에 벤처캐피탈 업계 최초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가 개시함 동사의 주요 사업 분야는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창업투자조합이 결성 및 업무의 집행 사모투자전문회사 pef의 설립 및 운용 기업인수합병 m&a 등임 기업개요 대시 중소기업창업지원 및 중소기업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중소기업창업투자자금의 관리 및 창업에 관련되는 상담 정보제공 등을 주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음 대시 설립 이후 펜처투자 pe투자 기업인수합병 m&a 특수목적회사 spac의 설립 및 운용 등을 수행하는 가운데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중임 대시 키프 세컨더리펀드 운용사에 선정되는 등 안정적 수익구조를 확보하고 있으며 대우 sbi 기업인수목적 1호를 설립하였음 재무 대시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및 평가이익 확대와 이자수익 증가에도 관계기업 투자이익에 급감으로 영업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축소되었음 대시 관계기업 투자손실 급증과 인건비 확대에 따른 일반 관리비 부담으로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적자전환되었으며 영업의 수지 저하로 순이익 또한 적자전환되었음 대시 증권시장의 침체와 ipo 시장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바 영업수익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꾸준한 투자활동을 통해 양호한 영업수익 확보로 수익개선기대 2022년 12월 13일 기준 장마감 sbi인베스트먼트의 시가총액은 1864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sbi인베스트먼트의 시가총액순위는 코스닥 423위입니다. sbi인베스트먼트의 상장주식수는 1억 6,206만 6,501 흔다섯주입니다. sbi인베스트먼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sbi인베스트먼트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3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1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19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2.0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1.47배 781원이며 배당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기준투자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5번지억원, 139억원, 22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4번지억원, 139억원, 222억원입니다. sbi인베스트먼트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번지 82%이고 유보율은 59.3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2.40이며 전일 대비해서 0.62-0.0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5.26이며 전일 대비해서 0.06-0.0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bi인베스트먼트의 2022년 12월 1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1,140원보다 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1,153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sbi인베스트먼트의 총가는 1,150원이며 주가가 sbi인베스트먼트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bi인베스트먼트의 총가는 1,150원이며 주가가 sbi인베스트먼트의 241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sbi인베스트먼트는 거래량 58만 5,800여든 내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7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15만 9,247주, 미래의세 증권에서 10만 7,953주, 신한금융투자에서 6만 9,146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5만 3,837주, nh투자증권에서 4만 5,34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16만 4,191주, 미래의세 증권에서 11만 1,800일 흔세주, nh투자증권에서 5만 3,182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만 9백아흔주, 삼성에서 4만 5,75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8만 1,627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만 2,518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SBI 인베스트먼트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